어, 잠깐만. 어, 뭐야? 배탈? 배탈 없어? 어, 왜왜? 요! 날씨였습니다! Hey, baby!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가 술방! 이 집 여자라고 관만 준다! 어? 니부터 가야 된다! 어? 어? 살인사건입니다. 안나입니다. 네, 여기는 수연사 촬영 장소인데요. 아, 숙소입니다. 제 촬영분은 오늘 끝나가지고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좋은 모습,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촬영 이틀날. 어, 거의 끝나기 막판 직전인데 지금 대본을 보고 있는... 아, 우리 60만 구독자 남기영 배우를 말을 시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남기영 씨 유튜브 채널 60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고양이들이 60만 같아요. 채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아리랑이라는 고양이도 키우고 있는 집사경 배우남기영입니다. 몇 만이죠? 63만인가요? 63만이요? 아, 쓰... 저보다 많네요. 자, 그러면 저와 호흡을 가장 많이 맞췄던 우리 호랭인지 조랭인지 조롱이 형님. 따라오시죠, 조롱이 형님. 저는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촬영? 아,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몸을 사리지 않은 열정에 저는 진짜 리스펙합니다, 이번. 재밌을 겁니다. 많이 봐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 땡큐. 자, 우리 황승아리. 메아리였나?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황승아이고요. 제 지금 배에 엄청난 걸 들고 있어요. 뭐예요? 맞춰보세요. 라면 아니에요? 무슨 라면일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나무. 물다 볶음밥. 매운 거 좋아하세요? 네, 매운 거 엄청 좋아해요. 2번 타자 누구죠? 2번 타자 누구죠? 2번 타자. 2번 타자 누구죠? 2번 타자. 2번 타자. 사진입니다. 프로필, 프로필 사진. 네. 들어가 다녀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라졌어? 지금 사람들이 사라졌어? 네, 밤 공기가 아주 시원하네요. 우리 배우분들 인터뷰하기가 어디 갔어? 우리 2PM 준호 어디 갔어? 1번 타자. 1번 타자. 1번 타자. 3번 타자. 2번 타자. 1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1번 타자. 우리 귀여우리. 괜찮으세요? 아니요, 귀여우리. 이소윤이라고 하죠. 네 이번에 너무 귀여우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 너무 최고예요 너무 많습니다 수개! 저희 작품 부들부들 떨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썰을 들었는데요 방금 전에 뭔데 뭔데 제가 자면서 대사를 치고 있다고 했었던 거예요 언니 옆에서 제가 대사 썰으려면? 네 대단하십니다 역시 꿈에서까지 이따 또 봐 지금 치치치 거리는 건 혹시 2PM에 준호인가요? 와이씨 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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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화장실이지만 안녕하세요 화장실에 있는 창욱입니다 본명 다 해주시면 안 돼요? 본명이 창욱이에요 아니 최창욱이잖아 아 최창욱입니다 네 직업이 뭐시죠? 직업이요? 배우입니다 아 가수가 아니었군요? 네 가수가 아닙니다 뭐 어떤지 배우시죠? 저요? 저 배우 겸 안무가 겸 댄서 겸 디렉터 겸 엔절러 겸 엔절러입니다 유튜버입니다 어머 잘해요 여러분 메이지 누나 정국아 빨리 생각해라 정국아 빨리 생각해라 너무 예쁩니다 화장 너무 찰떡이네 제 화장 이렇게 진하게 하진 않잖아요 평소에 진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 개나 연한 개나 아니 실제로 이 개나 남자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누나 되게 잘 어울리네 음 의외네 나는 되게 연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좀 느꼈다 고마워 오늘 좀 예쁘네 고마워 혹시 할 수 있는 성대모사 하나 있어요? 성대모사요? 우리 항상 만나면 시키거든요 성대모사 시킨다고요? 저 없어요 죄송해요 귀여워 이런 거 해야지 고마워 그게 뭐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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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에몽의 진구 진구? 진구랑 여기 하면 되겠다 해봐봐 누구인데 쟤? 진구 여친? 어 네가 진구야 불러줘 그럼 내가 저기로 갈게 너 대사가 뭐야? 그냥 도라에몽 아 진구야 도라에몽 아 안되겠다 잘했어 네 여태까지 잘생긴 최창욱 배우였습니다 여태까지 아름다운 우리 귀여우리 역할의 이소윤 배우였습니다 아 정말 양말 혹시 신어와래요? 저 위에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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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니까 갑니다 이제 사진 찍으러 갑니다 네 부인신 안경 찍어야지 이제 올라가야지 가자 이제 올라가야지 가자 어 조심해야 돼 사진 봐집겠습니다 아 우리 삼규오빠 응 뭐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퍼스타치 삼규어 그를 맡은 배우 진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메아리 구독자님께 한 말씀 아 메아리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저 처음부터 인사드린 것 같은데 저 배우 진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진이 양 조심해 조심해 내려갔잖아 메아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잘 죽습니다 고생합 coeur 어제 파이팅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타자 타자 네 내려갑니다 조심해서 내려가 네 네 잠깐 너 조심해야 해 대기 포기 찢어졌어 조심해서 내려와 다시 인터뷰를 자고 아 인터뷰 예송이를 못했어 예송이가 아 저도 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충분합니다 컷 네 머리를 이제 했단 말이야 메아리 구독자님께 한 말씀 아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다 에이 그냥 넣어 이렇게 했어 자자자자 귀여우리님 이제 그만 나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메아리 구독자분들 저는 지하언니랑 이번에 스트리밍 연쇄살인사건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지하언니랑 짱친해요 맞죠 언니? 짱친이야 우리? 언니 나무근 친하다고 하잖아 적당히 해 할 수 있는 성대모사 하나만 했어요 저 배우인데 카메라 울렁조 생길 것 같아요 아니 말 좀 들어요 할 수 있는 성대모사 하나 해달라고 자 맥주 하나만 하시면 좀 괜찮아질 거야 마저스 이따 먹을게 성대모사 성대모사 딱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럼 김예송 배우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 미녀들 안녕 미녀들 예송이 술 먹을 때 텐션이 안 나오는데 김예송이 맥주 좀 아니 자꾸 야 이소연 씨 죄송하다 준비해 안 됐거든 우리 이슬 배우님 안녕하세요 이슬 배우 큐빈입니다 아름답다 우리 메아리 님들 역할이 이슬인 이슬만 먹어서 참 이슬만 먹어서 이슬인데 오늘요? 얼굴 안 해도 돼? 이슬만 먹어서 이슬인데 저는 처음처럼을 좋아해요 대박사탕 이게 근데 맛을 나는 소중히 날 찬 상이 왔네? 어떤 거? 아니 처음처럼 얘기가 이렇게 힘들까? 그니까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요 처음처럼이랑 하미슬이랑 여태까지 유빈 배우님이었습니다 유빈 배우였습니다 안녕 옆에 꼽사리 낀 기영배우 둘 둘 오빠 표정 바로 전달언니 연기가 아니고 진짜 자기라는 소문이 있어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진짜 너무 고생했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느니 끝이 아닌 끝 내일도 연습하러 나와 있을 거 같고 아 언니가 진짜 연습요정이었다 그냥 그냥 요정 이슬이 토하러 나가 끝난 딱 컷을 못 찍었지만 아쉽지만 짐을 좀 싸고 우리 쫑파티 겸 고기를 먹을까 합니다 용 네 저는 이제 수많은 짐을 싸보겠습니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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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닭 여기는 삼겹살이 닭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하지마 불쌍해 안녕히 계세요.